안녕하세요. 챔피언 도전자 박정은입니다. 아직 경기 전인데 많은 댓글이 달린 거 알고 있어요. 댓글 보니까 거의 다 제 걱정이 많더라고요.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성현이 지금 마지막 연습한 게 있을 텐데 정말 더 강해져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. 저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. 지금까지 너무 쉽게 쉽게 올라가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아닐 겁니다. 제가 뺏으러 갈 거거든요. 돈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는 가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. 언니 올라가서 제대로 보여주세요. 저 제대로 달려들어 보겠습니다. 언니 화이팅! 저도 화이팅! 언니 화이팅! 언니 화이팅! 언니 화이팅!